N화 가치가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이를 두고 지금 일본 경제가 선진국 항정에 빠진 시그널이 아니겠느냐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N화와 일본 경제의 움직임은 우리 원화 그리고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앞서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5월 FMC까지는 주가가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했는데 오늘 또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세 보였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일까요? 아니면 또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제 많이 전문가들이 5월 FED까지는 주가가 올릴 일만 남았다는 이런 게 있어서 문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거를 보면 확실한, 옳을 일만 남았다 하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을 해서 4가지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분이랑 같이 근거가 확실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위험이죠?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이게 장기화되는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거치고 있다. 물론 우리 정인설 특파원께서 24일 날 벨기에에서 미국에 양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인데 그 위에 이렇게 전해진 외신을 보고 또 관련된 월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보면 가능성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펀더멘탈 측면에서 역시 앞으로는 이제 전쟁의 후유증 문제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세계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우리 경제의 스테이그 프레이션이 우려된다. 그래서 그 전단계인 슬로 프레이션과 스테이그 프레이션 이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요. 유동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테이퍼링 종료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축 기조로 간다. 그리고 오늘 파월 의장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그 전도표가 확실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이 변경될 수 있다.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한테 이 전도표의 내용대로 너무 과행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사. 그러나 여전히 인프레라는 전제 조건을 달긴 하지만 긴축 강도를 좀 높여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이런 네 가지 기준으로 본다면 5월 패드 해까지는 주가가 올라올리만 남았다 하는 이런 쪽이 어제 국내 증시에서 화두가 됐던 것은 근거가 약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한 번 5월까지 주가가 올라갈 만 남았다. 이렇게 차리피클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강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투자 전략으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올해도 티나다. There is no alternative. 주식에는 대안이 없다. 다만 펀드멘탈, 유동성, 통화정책 이런 측면에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거에 들어 포트폴리오만 좀 조정시켜달라는 측면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333, 334. 이 앤컷 개선은 이렇게 방송을 맡은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333, 334 원칙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이건 현금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라 이런 쪽에. 그리고 작년에는 중국의 전기차 ETF에 의해서 작년에 전기차 ETF는 많이 수익이 됐습니다. 올해에는 중국 주식 쪽을 좀 보완하는데 언제 시점이냐 하면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난 이후에 사실 양해대가 끝나는 3월에 저가 매수해서 미국 주식에 대신해서 중국 주식을 보완해달라는 이런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는 여러 가지 비용 요소가 많이 증가합니다. 이자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각종 구리가게라든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행권께서 투자해가지고 높아오면 이걸 파지티브 재테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익을 먹는 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증가하니까 비용을 줄여라. 비용을 줄여라. 이게 마이너스 재테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마이너스 재테크에 좀 신경 써달라 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올해 재테크 전략을 임하면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시 한번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인 일본의 N화. 정말 엄청나게 추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국제금융 시장에 가장 관심은 주가보다도 N달러 환율이 119.6엔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한테 199.6엔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120엔 돌파하는 게 아니냐. N달러 환율이 120엔 돌파하면 미달에 대해서 연화가치가 그만큼 추락한다는 얘기거든요. 좀 더 길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N달러 환율은 작년에 도쿄올림픽 이걸 전율해서 하나의 변곡점이 됐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N달러 환율은 109엔 때에서 비교적 안정적 흐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 끝나고 난 이후에 사실상 강하게 N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대비해서 109엔에서 지금 6개월 정도인데요. 120엔이 갈 것 같습니다. 이 선진국 두 통화 간에 판률이 109에서 120엔 올라간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금융 시장에서 N달러 환율이 지금 119.6엔, 119.5엔 가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번 주에 110이 돌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120이 돌파하는 의미를 한 번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겠는데요. N달러 환율이 절대수로 120엔 돌파한 것은 2015년 12월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상으로 보면 6년 4개월 만에 다시 한 번 N달러 환율이 120엔 돌파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0엔 돌파하면 보통 N화가 그만큼 달러에 대해서 약세니까 약세니까 우리가 이 앵커께서 일본의 와다나베 부인이라고 하면 사실 그만큼 환차선이 되니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N화 약세와 일본 내 자금위탈 간의 악설한 고리 비시오스 사이클 고리가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점을 갖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리차라든가 환차기라든가 환차선이라든가 이런 걸 겨냥해서 움직이는 것이 와다나베 부인이거든요. 최근에 해외 투자를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이 지금의 N화 약세와 함께 또 나의 새로운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N화가 굉장히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었잖아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또 N화가 추락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작년 8월 이후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지금의 N화 문제를 접해드리는 겁니다. 보통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라든가 이런 거 발생했을 때는 사실 N화가 안전통화가 부상되면서 N화가 강세가 되거든요. N화가 강세된다는 것은 N달러한 일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에 대해서 미 달러에 대해서 쏠림 현상을 강조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 이현국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우면 안전통화라서 N화가 부각돼서 N화가 강세되는 국면에 대비해서 N화가 약세에 입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데요. 앞서 시기적으로 보면 작년에 도쿄올림픽 이후에 N달러한 일이 빨리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도쿄올림픽, 올림픽의 징크스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무리하게도 도쿄올림픽 치르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보통 올림픽하면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요. 너무 무리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경제적 손실만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일본의 N화를 추락시키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환경이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면 빨리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정치체제에서는 아베스가 기시다 이렇게 넘어오고 있은다는 일본행 총재는 그렇다 하루옥과 이분이 계속해서 2012년 이후부터 이게 일본행 총재를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보면 사실 작년 잭슨홀 미팅 이후에 테이퍼링 얘기하고 출구 전략, 출구 전략, 국채금리 올라가는데요. 이 일본행 총재 같은 경우는 오로지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을 출구하거든요. 그 다음 보니까 시정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미국은 국채금리가 올라가는데 일본은 금리가 낮아져 금리차게 벌어져.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미국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엔화 버리고 달러가 수여가 된 거 아니까 달러 강세 쏠림 엔화가 약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행 총재인 그렇다 하루옥과가 이런 변화물결을 이렇게 잃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울트라 금융 완화 이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지금의 엔화가 추락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미중 간 마찰 과정에서 경제 패권이죠. 중국에 이렇게 위아나 위상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아나 위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절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라는 중국 경제 여부와 관계없이 위아나는 계속해서 절상시키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이렇게 3월부터 들어가서 중국 증시가 이렇게 꿈틀어게 되는 배경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오프라인상의 위아나가 강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는 디지털 위아나가 이제는 법적 화폐에서 미국도 디지털 달러를 서둘러는 만큼 굉장히 위상을 차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아시아 통화로서 엔화 위상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제는 아시아의 중심 통화를 중국의 위아나를 뺏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엔화가 아시아 통화로서 위상이 추락하는 이런 3가지 요인이 결부다다 보니까 엔달러 환율이 지금 119엔째 6엔 119.6엔 정도로 해서 120엔 돌파를 아주 눈앞에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올림픽 징크스라고 해주셨는데 징크스라는 것은 앞서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겠죠? 네. 징크스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사건이 발생하면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거겠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다는 작년에도 도쿄올림픽 전에 일본 경제에서 올림픽 징크스 얘기를 우리 정연구 피디랑 같이 한번 주제해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온통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나가시다 하는 것을 같이 해서 그때 특집 방송으로 한번 전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이 두 번 치렀죠. 하계올림픽. 1964년. 그 다음에 2020년인데 이게 연기돼서 2021년에 치는 게 2020년 올림픽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림픽 역사상 있잖아요. 이것도 좀 드문 일입니다. 1964년 올림픽은 사실상 역대 올림픽에서 최상의 작품입니다. 최상의 성공장이다 그러거든요. 그때 시청자 여러분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싱칸선이라는 게 그때 나타났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요기 국립경기장 이거는 이 앵커가 잘 모르실 겁니다. 요요기 국립경기장은 저희처럼 이렇게 나이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안토니오 이녹기라고 아십니까? 아니요. 예슬링 선수입니다 아주 이게 퍽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나중에는 일본의회가 됐는데요 알리 모하메드 알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색 경기를 치렀던 것이 요요기 국립경기장입니다 그때 만들었던 겁니다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 요요기 국립경기장에서 잘 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초밥 많이 드시죠. 그런데 과거에는요 일본의 초밥은 미국에서도 날고기다 부정적 식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게 스시를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연고를 이렇게 갖고 있었던 이런 보스턴 같은 경우도 일본의 스시집이 최고 인기를 누리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날고기도 잘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글로벌리 감각을 해서 국제적으로 알린 게 바로 도쿄올림픽에 이렇게 스시다 이렇게 부있됐습니다. 굉장히 일본의 전후의 패전을 극복하고 미상을 증대하는데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치렀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끼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도쿄올림픽을 잘 치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총리로서 연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사또로 넘어갔습니다. 잘 치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2020년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요. 유치원 사람이 누굽니까. 아베거든요. 아베 이거 치르기 전에 사임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올림픽을 2021년에 연하는데요. 그때 하지 말자 일본 국민을 하지 말자 하는데도 아베 또 하나의 아베에 해당되는 스카가 무력에 치렀거든요. 무력에 치르다 보니까 이 올림픽 징크스가 나서 지금 에나가 이렇게 추락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기 사임한 아베 스카에 이어서 지금 기시다 정부도 지지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지지율이 낮죠. 지금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어제 저녁에 일본에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이렇게 사람들을 얘기해 들어보면 제가 이제 일본에 지금 이렇게 친척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어제 방송을 위해서 지지율을 보니까 기시다에 대한 지지도 30% 미치다. 그럼 30% 미치면 국정을 이용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정책이라는 건 시그널 주면 국민들이 레스폰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그널 주도 반영하지 않을 때는 그만큼 기시다 정부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면서 좀비 국면, 좀비가 죽은 시차가 같다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사실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대선 과정이냐 이렇게 해서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셨을 겁니다. 안 되면, 안 되면 뭐든지 남탓하고요. 나는 잘했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사실 대선 과정에서 프레임에 갈렸다. 프레임에 갇혔다. 이런 표현이 전부 일본 내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게 됐습니다. 일본의 총리, 최고 통수권자가 이렇게 총리인데요. 일본의 총리들은 굉장히 아주 굴욕의 시대인데요. 사실상 아베도 조기사임했고요. 스가도 1년 만에 조기사임했고요. 지금 기시다도 탄에게 몰려 있습니다. 또 조기사임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베로부터 이끌어가는 기시다까지 이렇게 제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조기사임하거나 탄에게 몰렸다는 것은 한나라의 국가 통수권자라는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쨌거나 우리의 상징이자 우리 국민들의 자랑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랑거리에 해당되는 세 사람이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전부 조기하이라든가 이런 국면에서 역사를 점철된다 하는 것은 나중에 일본의 역사를 쓸 때 가장 치욕의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일본의 정치계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도 일본이 후진국이 됐다. 또 이런 얘기를 두고 논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 문제는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자막을 통해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뒤쪽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은 5대 후진국에 전락돼 있다. 여기 자막에 나왔습니다. 방역 후진국, 코로나 잘못 대체한 국가죠. 디지털 후진국, 반도체도 한국에 밀렸습니다. 그리고 환경 후진국, 후쿠시마 원전에 이어서 낙인효과 때문에 환경 후진국입니다. 또 하나는 젠더 후진국입니다. 일본은 남녀 간의 차별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은 국가 채무가 사실상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국가 채무는 GDP 대비해서 270%입니다. 사회주가는 통제권이기 때문에 국가 채무 비율이 300%가 높은 중국에 비해서 더 위험스럽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일본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월드뱅크가 2016년에 한국이 선진국 문덕에서 내려가지 않느냐 이걸 미들인컵 트랍, MIT 함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HIT 함정에 대한 잘 모르시는데요. 사실 이것은 하이레벨 인컴 트랩이라고 해서 이거는 하이 인컴 트랩에서 일본은 지금 1인당 GDP 상으로 보면 4만 달러, 5만 달러 되기 때문에 IMF 기준으로 3만 달러 이상 되면 선진국이지만 앞서 말씀같이 방역이든 디지털이든 환경이든 재정이든 모든 면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선진국에서 제출하게 하는 게 아니냐 하면 이런 HIT 함정, 선진국 함정에 몰려있는 것이 일본이다를 볼 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아베노믹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베노믹스는 사실상 왜 그렇다가 이렇게 울트라 금리 완화를 취해드리냐 아베노믹스가 본인이 취준했던 주체 아닙니까? 나머지 거고 고집하는데 환경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지금 수출이 안 되고 결국 아우탑기, 내수 위주로 되지 않습니까? 전부 아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리콘밸리 특파원께서도 미국도 리시오링, 리시오링 불러들인다, 불러들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수를 확대시키는데요 자, 이 앵커 한번 보겠습니다 엔화 약세가 되면 일본처럼 수출 증대 정책을 치우면 엔화의 경쟁력이 증가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상 뭐냐 일본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수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수 그러면 엔화가 약세가 되면 내수는 더 붕괴되게 되거든요 내수를 키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외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2012년에는 아베노믹스, 엔젤를드에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게 오랄지 모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환경이 변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엔달러가 올라가서 엔화가 약세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 경제에 도움되지 못하겠다 오히려 가장 중점이 되는 내수를 키우는 데에서는 이렇게 올바른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엔화가 약세가 되면 그래도 한쪽에서는 외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것도 좀 없는 것 같아요 일본에 이렇게 보면 지금 엔화가 약세된 것을 1990년대 이후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990년대 95년에는 동경해안상에서 4월 19일에 정확히 11시 7분에 이렇게 엔달러 한율이 79행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건 엔화가 그만큼 강세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이 엔화 강세 때문에 일본 경제가 침체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 경제를 살리자 해서 이렇게 빌 클린턴 정부의 재무장관인 이렇게 루빈이 교수가 루빈 닥터인 루빈 재무장관이 엔화를 이렇게 약세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달러를 강세해서 엔달러 한율이 79에서 148행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2기 때에는 아베 정부의 아베노우스 추진한 기간이죠 그리고 작년에 작년에 잭슨홀 미팅 리그의 테이퍼링 계획이 나오고 나서 엔달러 한율 100부에서 지금 120행 가는 측면에서 이것을 지금의 재무장관인 엘렌을 따라서 엘렌 독트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다음 자막을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엔화가 약세되는데 일본 경제 회복에 도움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바로 일본은 엔화가 약세돼서 무역시지가 개선돼서 대부분의 성장 기효당을 높아서 경제를 끌어올리려면 항상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마셜 러너 컨디션 즉 합률에 따라서 수출입의 가격 변동성이 좋아야 됩니다 탄력적이 됩니다 마셜 러너 조건에 대해서는 아마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출 제품이 가격 경쟁이 나가는 이런 제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뭐냐 세계 제일의 가격이 어떻든 간에 나가는 1등 제품이 있느냐 그것도 애매하죠 그죠? 써니의 구력 도였다의 구력 도였다 같은 경우에는 불미선 사과까지 해서 써니 구력 도였다 구력하니까 세계에서 1등 제품이 자꾸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 다음은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엔화가 약세 되더라도 일본 경제에 도움되지 못한다 오히려 깎으로 엔화가 약세 되니까 일본 내에서 일본 내에서 밖으로 자금이 이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질문으로 앞서서 얘기해 주셨을 때 정말 궁금했거든요 엔화가 지금 가치가 추락하면서 와타나베 부인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셨는데 어디에 투자하고 있나요? 네, 와타나베 부인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드려도 지금의 소피아 부인이라든가 스미스 부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같이 설명을 해도 재미난 모습인데요 오늘은 엔저 문제에 관련해서 엔저니까 와타나베 부인이 밖으로 투자하거든요 지금 어디에 투자할까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와타나베 부인은 세계에서 자금 흐름을 가장 잘한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하느냐 하는 것이 재테크 하나의 가이드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와타나베는 전통적으로 가장 투자하는 것이 호주와 그 다음에 뉴질랜드입니다 이 자원 부국이죠 최근에 보면 우크라이나 전상 자세에서 자원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전통적인 투자 지역인 호주와 그 다음에 사실 뉴질랜드에 많이 투자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유커드는 미중간 마찰 때문에 미국의 국채 안 투자하죠 그다 보니까 일본이 뭐냐 와타나베 부인이 엔화 약세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 올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쪽으로 자금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 최대의 미국의 국채 보유국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뀔 만큼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와타나베 부인들은 한국의 주식에 투자하지 잘 안 좋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인데요 제목이 재밌었을 겁니다 자 와타나베 부인들이 강남의 아파트와 그 다음에 사실을 해운대 아파트를 이렇게 어디를 선호하느냐 하면 두 가지 지역은 선호합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아파트만 투자합니다 가격이 어떠든 간에 그래서 서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지금은 해운대 아파트 쪽에 다시 와타나베 부인들이 많이 이렇게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커드는 상대적으로 한계 부동산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윤석열 그렇게 대통령 당선자가 있기는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자 내국인을 차별했다는 겁니다 유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 우호적인 조건에서 대출이라든가 그대로 막혀 있는데 한국은 세금도 찐 게 쉽고 대출 문제에서 오히려 가꾸로 한국 사람을 역차별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신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은 다 줄여져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만큼 보일수가 이렇게 많은 나라 없습니다 그것도 짧은 순간에 많은 나라 없습니다 일단 보일수를 줄이되 자 우리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와타나베 부인이든 그 다음에 유커드린 간에 최소한 한국 사람과 동일하게 좀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유커드린과 와타나베 부인도 한국에 차별하면 차별하면 똑같이 차별해놔라 이렇게 해이지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고 거기에서 적대감이라든가 오술사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엔젤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대내외 상황들 정말 재미있게 풀어주셨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선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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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